최초로 원포 피해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일본이 사고 핵폐기물을 받아야 벌이는 최초의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선진 경제대국과 아시아 리덕구가 자처하는 일본이 핵폐기물 차국 내 체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유 국가와 인류 전체에 중대한 야경에나 미치는 해양 방류를 자행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과 비조독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고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을 하자면, 친근한 나라, 또는 태양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海洋放出에 반대하는声을 받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정부, 특히 일본의 정부는 신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생인 세계의 바다 반드시 지켜내자. 고두의 바다를 해소하는 태고염 소양 특위 일본 정부는 즉각 전해라.